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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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딸랑 흑우겜 탈출은 지능술 다음 게임 마인크로부터 하겠습니다 쁡쾅 아니 이거 어떻게 안 넘겨? 어? 님들 아무것도 못들었어 님들 아무것도 못들었어 님들 아무것도 못들었어 결제하러 갈게 결제하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당일 결제한도를 초과했대 나 실바 아악 잘.. 모르겠습니다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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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너 볼따가 모기가 그냥 앉아있었어 미안 미안 아 이제 수출하자 원 개쪼봐 여기서 쏘면 총 들켜 아니 말해 그냥 와 조용히 와 총 쏘면 온단 말이야 빨리 오라고 뭐 나 구급상자도 없어 빨리와 빨리와 아이 반갑다 다이아 금사양이라고 한다 누구세요? 차라리 그 돈으로 원더벨이나 까지 에휴 천만원이면 자석별 사나는 나왔겠다 미안 끊지 말아줘 때린다고 달라지는거 없죠? 손만 아프죠? 초기상 주인님 고사합니다 하양이군요 나랑 동갑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도 민 동갑 같지가 않아요 하양이군 나랑 동갑 같지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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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같아 어른스러워요 제가 어른스러운게 아니라 양아지님이 애같은 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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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발사 저째 진호님의 귀여움은 하.. 감히 나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귀여움이었달까? 그럼 진호보다 귀여운에 없지 그럼 우쭈이 우쭈이 어.. 친절 입원하면 되죠 일단 한 번 오르츠 누구 고인 만들려고 그러네 미친거 아니야? 한 번 더 오르츠 그냥 고인 하겠습니다 전 지졌어요 오늘 짤랑짤랑 저번에 했던 있잖아 미션 한 더 하시래요 이번에는 여자분에게 그래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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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여보세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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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있잖아 아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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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아 보이셨죠? 하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남았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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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하 항상 사주겸게 하하 하하 오 방금 방금 캣섹시했어 뭐야 하하 하하 뭐야 뭐지?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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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이상한 애네 진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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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다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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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윗블랙상 10다쿠 10다쿠 오타쿠 보다 치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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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쿠 10다 치요이 오타쿠 아 10다 5 5 5 정확함 각졌더니 한게 뭐 있는줄 알아요 방금 아니 처음으로는 분이잖아 한 말하고 아무 말도 못해 처음으로는 분이잖아요 디스코에 팬엄 님은 욕하시는데요? 어? 진짜? 연 날렸는데? 개화? 왜 왜 욕해요? 펜효상 여러분 여기봐요 사람이 있어요 펜효상 적어봐요 저 안에 사람있다 뭐야 뭐야 이거 살려줘 뒤집에 타놔 가다놨어 욕설 하나하나가 펜효님을 심화시킵니다 심화시키는게 아니라 따라서 배우는거 같은데 네네 저 다 까는 다 까는 됐다 됐다 따라서 배워서 같이 쓰시는거 같은데 펜효님도 먹거도 좋은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 문화를 덮어트렸구만 어우 못생겼어 어우 우리 아직 어우 못생겼어 아휴 우리 아직 못생겼다 간장공장공장 간장공장장 간장공장장 간장 권장 권장장은 권장 권장장 권장 권장 권장장은 장군 찬청이다 어때? 최고예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심장이 무리워 진짜 아니 뭔 손캔 같고 오야거리는 진짜 이해할 수 없네요 왜 그러는거야 2D 챔터 보고 오야하는 시뻑질이라서 짤랑짤랑 아직 훈을 한 번도 안 괴롭힐 수는 있지만 한 번만 괴롭힐 수는 없음 아 인정 인정 귀엽잖아 반응이 너무 재밌어 반응이 너무 재밌어 귀엽잖아 진짜로 현실에서는 아니거든 내가 이런 친구를 현실에서는 이 양아한테가 이런 친구를 봤는데 그런 친구를 받을 친구가 없는게 아니구요 말 안되지 와.. 잘하는데 어디갔어? 아 저기다 넘어와서 응 여기 길 다가오는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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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한테 내 폴더 공유해주면 반응 볼만하겠다 나 김신호 폴더 따로 있는데 거기에 전화 데이트할 때 따놓은 녹음분도 있는데 은혜야 잘자 이러는 거 있는데 아 니네 메이플 적당히 해라 진짜 널 메이플에 몇 자만 꺼내면 그냥 싹 다 배내버린다 진짜 조심해 빨리 나와 이게 뭐라나 이게 야 저거 날아갔어 야 저거 날아갔어 야 저거 날아갔어 위에 타서 날아가야 되는거야? 야 저거 뭐야 하단해졌어 좋아좋아좋아 어 뭐야왜왜왜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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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에 날아갔어 땀에 날아갔어 나 왜 날아갔어 저기가 이렇게 긍정적입니다 포상추 아 아 미사 버프가 하나져서 그렇구나 아 시발롱대 미사 탈출했다고 막 막하네 이 세게들 꺼놓은거냐고? 응 꺼놨는데 왜 나 어둠의 자식이라 불 켜놓으면 안돼 햇빛 받으면 데미지 이거 불빛 받으면 불빛 있으면 데미지 이거 우리가 싫어? 어우 당연한 소리를? 하하하하 어허어 그럼 뭐 좋아야돼? 말이 돼? 뭐 좋을리가 없잖아 솔직히 니네도 양심적으로 그건 인정하지 그치 그치 이래도 싫어 아니 지갑은 좋지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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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